When friends swap gifts, 친구들이 선물을 교환할 때는 There is 존재 구문이죠. Unwritten expectation,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는 거고요. 쓰여지지 않은 기대가 있다.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가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쓰여지지 않은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겠죠. The gift will be of roughly the same value. 그래서 그 선물들은 대략적으로 똑같은 가치일 것이다. 그래서 of value, of 가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똑같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쓰여져 있지 않은 기대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콤마, ing니까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해주겠죠. showing that, 여기에서는 위에 대절하고는 다르게 동사 다음이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they have equality of status. 그들은 신분의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 친구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는 신분의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선물들이 대략적으로 똑같은 가치일 것이라는 쓰여지지 않은 기대가 있다.